이것은 반쌈오기 이 반쌈오가루야? 나만 넣어주세요 이거 한 봉지가 몇인분 나오는거야?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 정도? 2개 정도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 정도 아 이거 코코넛가루도 필요하구나 고구르크림 고구르크림 오 덩어condu 5개 정도 네이버 고구르크림 다노? 천천히 고구르크림 소스 소스 고추 주문 주중에 それが新鮮でー dall it человека新鮮で。 お客様のあれば 3. 二本まで 私はちぼくり、 이거 왜 이렇게 해? 왜? 왜 이거 해야 돼? 거기에 같이 거기에 같이 넣는 거야? 마늘이 엄청 오래 끓이네 맛소금 맛소금 맞춤 루우웅 리얼 그리고 꽃을 숯밭 네 썰어진 찐나지? 꼬치 그치 아, 이렇게 섞어놔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섞어놔야 되는구나 조심해 같이 맛있지? 저 숙주를 저렇게 안 볶아도 생으로 해도 되지? 네 근데 왜 볶아? 숙주를 금방 할 거 같아요 금방 올라와서 못 나와 아, 물 나와서 숙주 해? 못 나와, 이거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때 베트남 갔을때 먹어봤는데 생으로 하더라구 아 그게 팔 아프겠다 색깔이 예쁘다 아프겠다 여기에서 한번 찍으러 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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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건 반성 비주얼 라 역시 역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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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아프다 오 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린, 이거 소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린, 이거 소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린은 마늘, 고추, 설탕. 린, 이거 짜조 만드는 월남쌈이구나. 린, 이거 하늘에 넣어. 린, 이거 하늘에 넣어. 와우 고맙습니다 음 맛있어 음 이거 하나 먹어도 배부르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맺어 린 린 린 린 음 음 마시아 아니 아니야 너 먹어 아 힘들게 이러는데 빨리 먹어 고수 많이 넣어야지 베트남 요리 너무 좋아 우리 신랑도 되게 좋아해 고수도 좋아 린이 먼저 들어왔어? 몇 년도에 들어왔지? 2011년? 그럼 우리 몇 년 된거야? 10년 넘었잖아 오래됐다 오래됐다 오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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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덩 오래됐어 오래됐 flexibility